전반적으로 호랑이띠분들은 올해는 뭐를 움직이거나 한다라기보다는 좀 무난하게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수련신용 자우련입니다. 오늘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신 좋은 띠는 무슨 띠죠? 호랑이띠. 어흥 한 번 해주세요. 어흥. 한 번 해주세요. 어흥. 어흥 호랑이띠 한 번. 전체적인 우리 호랑이띠 선생님이 좋은 띠를 뽑아주신 총운 이유 한 번 말해주세요. 올해 범띠분들은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. 사실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조금 이동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 이런 거는 조금 내년으로 미뤘으면 좋겠어요. 전체적으로. 그래서 조금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넘어가는 해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세하게 한 번 나이 때 별로 한 번 여쭤볼게요. 네. 범기 첫 번째 나인 이제 스물 네 살 되신 우리 어흥띠 분들. 뭐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뭐 사람을 조금 조심하시고 구설수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한창 지금 대학생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이 나이로 치면 이제 구설수 인간사 구설수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말조심. 말조심. 네. 연애운은? 이 나이때부터 연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뭐 연애운도 조금 올해는 좀 내가 조금 배려를 조금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이 조금 원만해지는데 나도 모르게 뭐 짜증을 낸다라든지 이러면 조금 조금 연인과에 조금 부딪히는 수가 날 수는 있어요. 자 36살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어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좀 변화 수가 있어요. 여러 가지 뭐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요. 어 근데 여성분들로 보면은 이별의 아픔을 겪어서 어 우울증이 생기거나 좀 마음에 상처를 안아서 어 직장도 조금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고 어 연애운도 조금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 뭐 뭐 직장이나 연애를 이제 그러니까 이미 하시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아까부터 말조심. 말조심 하시고 아니면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하반기 끝물에 어 11월달 12월 그러니까 내년으로 이제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맘 좀 편안하게 48세 호랑이띠분들은 어 자녀분들 때문에 조금 음 좀 고민이 많고 좀 힘든 해 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문서나 직장 뭐 이사 어 요런 게 조금 많아요. 그러면은 털을 조금 잘 보시고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거나 그래서 이제 좋은 털을 골라서 가셔서도 너무 크게 벌릴 생각이나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올해에는 조금 이제 차츰 차츰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조용히 조금 있으시다가 어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 마지막 60세 음 60세 호랑이띠분들은 조금 이제 어 안 좋게 말해서는 조금 팔자가 세다 기운이 세다 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어 욕심이 또 많아요 이분들이 욕심이 또 많고 막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이렇게 확 이렇게 앞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60세다 보니까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욕심이 많으니까 뭐 일을 갖다가 급하게 막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차라리 내년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호랑이띠분들은 올해는 뭐를 움직이거나 한다라기보다는 좀 무난하게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호랑이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호랑이띠 화이팅! ㅎㅎㅎ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